안녕하세요. 우수한 기출분석 오마리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우수한 기출분석 통합과학을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떤 식으로 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교재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쭉 올려 보겠습니다. 이 우수한 기출분석에 대한 수강대상 그리고 문제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좀 잘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수강대상은 당연히 통합과학 문제풀이를 잘 하고 싶은 모든 학생이 해당됩니다. 통합과학 내신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정말 선생님 이름 걸고요. 이 문제에서 80% 이상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, 내신을 잘 받고 싶은 학생은 문제풀이 들어주시면 되는데 자, 여기에 대한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. 쌤, 쌤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?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. 내신 대비 때 들어가는 그 해당하는 단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다. 2단원은요.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학습할, 내가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뭐 10문제면 10문제, 20문제면 20문제 그 해당하는 단원에 맞춰서 모두 풉니다. 그리고 답지를 보면서 채점을 합니다. 그리고 이후에 저의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우수한 기출 분석은요. 선생님 교재 만드는데 숨 넘어갔습니다. 왜? 이게 몇 문제가 되는지 2천 개, 3천 개 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 교재에 다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문제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풀고 쌤은 이걸 해설 강의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부담감이 팍 옵니다. 내가 문제풀이는 다 할 수 있겠어? 정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가 채점은 다 할 수 있겠어? 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데 이 각각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과연 내가 싹 다 들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, 이 해설 강의에 대해서 이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단원별 강의에 대한 수강 방법이라고 해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선생님도 이 교재가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일부러 쌤이 PPT를 쏘지 않고요. 이렇게 쌤 아이패드로 미러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뒀는데 쌤이 1단원에서 4단원까지의 목차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1단원, 4단원의 목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이걸 체크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, 1단원에서 우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그리고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한 내용은 사실 틀린 문제만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시는 거 괜찮아요. 왜? 내가 암기가 좀 부족한 것이니까 쌤이 이거 암기예요. 이거 외우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들어도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한 이 정도까지만 해도 몇백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때는 쌤이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 인덱스를 다 넣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클릭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. 자, 화학결합이다. 화학결합 물질의 성질이다.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, 이 부분은요.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거의 수능과 연계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다 들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. 되겠죠? 자, 그리고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돼요. 자연의 구성물질이다.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연의 구성물질에서 지각의 구성물질은요. 이게 뭐 어느 정도 암기를 하는 내용이라서 아주 쉽게 갈 수 있고요. 이거는 틀린 것만 듣는다. 그런데 생명체 결합물질의 규칙성은요. 일부 수능 문제를 넣어둔 게 있습니다. 딱 보면 알아. 되게 어려운 것들을 분류하는 것들인데 그건 보시고요. 좀 어려운 것들 골라서 이거는 강의를 내가 맞추었어도 우리 학생들보다 쌤이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자, 이 부분은요. 어려운 것들은 다 풀어주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리고 3단원에서 신소재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신소재는 이게 되게 약간 어려워요. 통합과학을 물리쌤이 가르치는지 이걸, 이 신소재를 화학쌤이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굉장히 달라져요.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색깔들을 쌤이 다 넣어뒀습니다.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. 이건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풀어주세요. 네, 그래서 어, 이것까지 하지 않았다 싶으면 과감히 버려도 됩니다.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는 것만 골라서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을 해설을 들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1단원이 끝나죠. 그러면 이제 2단원이 나오는데 자, 2-1단원이 어, 예 모두가 역학적 시스템 중력에 대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자, 중력과 자연현상 뭐 생명시스템 다 들어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자, 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 자, 속력속도 등가속도 운동 내가 물리원이라고 썼죠. 그리고 작용, 반작용과 힘의 평형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뒀는데 학교에서 애매하게 통학과학도 아니고 물리도 아니고 애매한 그냥 물리죠. 물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학교는 실제로 물리 마더통을 찾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꽤나 풀 게 없어요. 그래서 자, 우리 학교에서 완전 색깔을 물리원처럼 가르치거나 자, 작용, 반작용이나 힘의 평형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학교만 요거 들어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거 하지 않았다. 굳이 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. 되셨죠? 한 100개 학교라고 치면 50개 정도 학교 정도 남학교에서는 50%가 넘어가고요. 여학교에서는 50% 미만으로 요 부분들을 다루거든요.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건 문제풀이 자체도 배운 학교만 합니다. 자, 그리고 내려가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관성과 관성법칙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충돌과 안전이 있는데 이건 다 풀고 해설강의 다 들어주시는 거 네,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이거는 모두 들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지구 시스템이 있는데 지구 시스템도 좀 애매합니다. 이게 쉬운 것도 있고 암기도 있고요.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, 지구 시스템 그리고 물질 순환 에너지 순환이 있는데 요 문제들은요. 풀고 모르는 문제만 해설강의를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당연히 물론 인덱스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직권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판구조론이 들어갑니다. 판구조론은요.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요. 모두 문제를 풀고요. 모든 해설강의를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번 자, 이제 생명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, 생명시스템은요. 다 풀어는 주셔야 되는데 세포막과 물질 출입이 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세포막 그리고 물질 출입에서 모르는 내용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생명시스템에서 화학반응이다라고 하는 물질대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모르는 것만 들어주시면 되는데 어, 이게 물질대사가 통합과학이랑 생명과학 1이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생투가 연계가 됩니다. 그래서 생투에서 좀 포함되는데 그래도 생투의 자료를 해석해야지 통합과학 신유형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쌤이 다 넣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요. 한번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생명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은 모르는 문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이제 3단원 가보시면요. 어, 네. 이건 다 풀고 다 들어주세요. 그래서 이건 어려우니까 다 풀고 모두 해설강의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3-2단원에서는요. 지질시대, 자연선택, 생물다양성, 중요성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요. 모르는 내용만 어, 인덱스한 것들 찾아서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원이 나옵니다. 자, 4단원에서는요. 자, 생태계 부분 그리고 지구환경 부분 에너지 전환 부분도 모두 굉장히 헤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보면 되게 자주 묻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을 찾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풀고 잘 모르겠는 것들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 3단원에서 좀 지구과학이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그 부분이 있으면 소주제는 다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두두두두두두두두 4-2 되게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요. 어, 전기 부분이 전기의 생산도 어렵고 수송도 어려워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통합과학 물리 파트에서 킬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모든 해설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네, 모두 들어주시고요. 그리고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골라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, 전체적인 통합과학 1에서 4단원까지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지 설명을 했고요.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, 이건 어, 진짜 문제 풀이를 좀 잘 해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 어,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. 오답노트를 하는 방법. 그래서 오답노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어, 좀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. 선생님이 지금 들고 있는 것도 태블릿이지. 그러면 자, 너희들이 한번 봐봐. 어떤 어, 이 42번을 틀렸다라고 해. 그러면 뭐 탭이나 아이패드로 사진 찍어서 자, 선생님이 붙일게요.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왼쪽 페이지에 이렇게 넣어둘 넣어둘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진 찍은 것들을 여기에 넣고 이걸 미친 듯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답지를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. 이건 오답노트가 아니고 시간 낭비가 되죠. 그래서 자,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써 그냥 이 문제는 내가 잘못 보고 실수를 했다. 실수도 실력이지요. 그래서 나중에 모으면 돼. 실수한 것들도. 그래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이 유형의 문제는 내가 처음 보는 거라서 자료 해석이 안 되었다. 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이게 이제 이 태블릿은 다 모아지지요. 시험치기 전에 그 주제에 대한 오답노트만 쓱쓱 쓱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. 눈으로 내가 점검을 할 수 있고요. 굳이 계산하지 않는 문제도 내가 틀렸던 걸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답노트는 선생님이 자,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네, 여기까지 하면요. 선생님은 이제 개념 수업 아니, 문제풀이 수업만 이제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선생님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오답노트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. 저는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